다시 불러주세요. 닭표 간장 이사 드려야 됩니까? 닭표 간장 멤버가 왔고요.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런 건가요? 이종이가 진짜 보습다. 직권의당 프리미엄 팟캐스트 닭표 간장 박정서순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광흥창 무장봉비. 네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신수동 토정비결 알칠입니다. 네 저는 시민설대표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사실은 지금 네 분을 한꺼번에 지금 모셔서 자리도 좀 협소하고 해서 지금 두 분을 뒤에다 세워놨어요. 너무 죄송합니다. 특히나 우리 연장자이신 우리 연장자 아니면 할배죠. 할배라니요. 공식할배. 공식할배 아니고요. 오늘 지금 앞에 오셔가지고 맨 먼저 오셔가지고 앞자리 맞고 계속 지금 행사를 보셨는데 행사를 저희는 못 봤거든요. 그 앞에서 보신 느낌 좀 말씀 주신다면요? 저희는 항상 두 시간 전에 오거든요. 사생팬이 출신이잖아요. 저희가 그래서. 자리를 선점하고 일단 우리집 레퍼토리 다 들었거든요. 우리는 안 들어도 돼 이제. 너무 재밌어요. 그리고 여기는 진짜 축제입니다. 맞습니다. 네. 우리 쭈덕화님도. 맞죠요? 덕화님.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지금 벌써 목이 나셨어요. 아 정말요? 아까 저 밴드 나왔을 때. 네네. 뭐 춤추고 그러더라고. 아 춤추는 거야? 네. 춤췄죠. 그리고 조금 아까. 젊은 학생이 이야기하는데. 네. 아 애들 똑똑하네. 아 그렇군요. 네. 하여튼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 질문이 뭐였죠? 네. 직접 현장앨로 직접 무대를 보신 느낌이 어떠신지. 저희는 못 봤으니까. 네. 정말 좋았고요. 저희들이 공감하는 그 무엇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